50의 완성 영문법 문장훈련 training 24 추측의 조동사 정리 자 우리 앞에서 조동사들 한번 쭉 봤죠 이번에는 추측의 조동사들만 한번 쭉 모아서 정리를 해볼게요 추측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죠 근데 뭔가 근거가 있어요 또는 내가 뭔가 좀 촉이 있어가지고 틀림없이 그럴 거야 분명 그럴 거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름 뭔가 촉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근데 그럴지도 몰라라는 어떤 가능성 약하게나마 추측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말장난들을 조동사들이 그 역할을 해줘요 자 그래서 강한 추측으로 갈 때는 must, shoot, with 이 세 개를 쓰는데 1등, 2등, 3등 1등이 must죠 틀림없이 그럴 거야 shoot는 분명 그럴 거야 with는 아마 그럴 걸 진짜 완전히 말장난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가능성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하면 can이나 could 제일 약하게 그럴지도 몰라 이러면 may나 might 여기 제가 이제 한 줄로 쭉 얘네들을 줄 세워놨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점 확신은 낮아지거든요 나름 내가 근거를 가지고 좀 확신 있게 추측을 할 때는 must 그 다음에 80% 정도 조금 낮아졌어요 shit 그 다음에 70% with 50% 정도 가능 sun can, could 20-30%의 낮은 확신 may, might 자 그래서 간단한 문장을 가지고 한번 조동사로 다 바꿔서 넣어봤거든요 it is hot 이건 뜨거워 팔팔 끓고 있는 물에 제가 손을 딱 댔어요 아 뜨거워 이거잖아요 100% 이건 확실히 뜨겁다 it is hot 여긴 조동사가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만져보진 않았지만 지금 막 끓고 나아가지고 누가 봐도 그냥 뜨겁게 생겼어요 자 그랬을 때 틀림없이 뜨거울 거야 must를 넣어주면 되겠죠 it must be hot 같이 it must be hot 분명 뜨거울 거야 must보단 살짝쿵 약하게 한 80% 정도 it should be hot 같이 it should be hot 자 should보다 조금 더 약하게 아마도 그럴걸 정도의 느낌 it would be hot 같이 읽어볼게요 it would be hot 뜨거울 수도 있겠다 가능성 50% 정도 it could be hot could도 되고 되고요 can도 되고요 it could be hot it can be hot 두 개 같이 it could be hot it can be hot 뜨거울지도 몰라 이러면 may도 되고 might도 돼요 자 might로 먼저 읽어볼게요 it might be hot 또는 may로 바꿔도 똑같아요 it may be hot 같이 it may be hot 우리 can, could 편에서 또는 may, might 편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can이랑 could가 또는 may나 might가요 추측으로 쓸 때 could나 might가 현재 형태 can, may보다 추측의 느낌이 좀 더 강해요 근데 그 두 개를 옆으로 따지기도 그렇고 그냥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can, could, may, might까지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추측의 조동사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예문 만들기로 들어가셔서 예문 열심히 만들면서 조동사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 볼게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